아버지, 뭐라 그러셨어요? 아버지, 명이가 하나 나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예? 명, 명이요? 어머니, 저기 여기, 여기, 여기 명이에 왔어요, 명이 뭐라고? 명이? 언니, 나 명이잖아 뭐라고? 아니, 다시 말해봐 누구라고? 아, 언니 뭘 자꾸 물어 나 언니 동생 명이야 너, 넌 누구야? 니가 왜 명이야, 인연아? 어머니, 명이잖아요, 잘 보세요, 예? 명이에요, 잘 보세요,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아? 아버지는 인연이 아버지 딸로 보여? 어머, 이 나쁜 년 어디서 명이인 척을 하고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 이랬으면 안 돼, 어머니 어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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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이랬으면 안 돼, 어머니 어머니, 어머니 어머니, 이게 뭐야, 이게 어머니 어머니, 어떻게, 이 마음이 어머니, 이 나쁜 년이 이 감올을 쓰고 와서 명이 인척을 했어 아버지, 보세요, 이거 가짜잖아요 야, 니가 이거 다 니년 짓이지, 어? 이 년아. 아우야! 너 어디까지 못다 감추고 지금 가지러 가자, 이 년아! 어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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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, 제발! 어머니! 어머니, 제발! 어머니! 어머니, 제발! 어머니! 어머니! 어머니,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, 어머니! 어머니, 어머니! 아버지! 저 천년이 우리 명희 밉다고 어따 가다놓고 가짜를 데려온 거예요! 야, 이 년아! 당장 데려와 우리 명희! 명희 당장 데려와! 어머니! 명희가 어딨다고 이러세요, 진짜! 제발 정신집 차리세요, 어머니! 뭐야? 우리 명희가 없어? 아니, 저, 저, 저 천년이! 야, 이 년아! 우리 명희 어디 갔었어? 빨리 김 이사한테 전화해! 뭐야? 그래! 김 이사한테 빨리 전화해! 알았어! 진짜 어머니야! 아니, 진짜! 야, 이 년아! 아니, 이 년아! 어디 도망가! 야, 이 년아! 우리 명희 데려와! 우리 명희 데려와! 어머니, 제발! 이러지 마세요, 어머니! 아, 어머니야!